안녕하세요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3d 운전교실이 버전 30으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뭐가 바뀌었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를 세우고 내려 자 이번에 버전 30 기념으로다가 여러분 선글라스 기능 소소한 기능 넣었습니다 지금 선글라스 안 끼고 있죠 여기로 선글라스 파는 안경 세상으로 가까이 가면 짜라란 자 선글라스 꼈죠 네 그리고 바로 차타고 바른데로 또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선글라스 끼고 자 바로 앞 앞 가게로 가면은 네 중고차 판매장이 있습니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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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날부터 미안합니다요 네 네 여기가 바로 중고차 판매장인데요 이름은 운카 여기서 또 내려보겠습니다 네 중고차 살 때 그리고 중고차 팔 때 운카에서 파시면 되시고요 밖에는 이제 국산차들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모든거 다 탔다가 내렸다가 시운전 다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 실내로 가보시게 되면은 좀 비싼 차들 사이버트럭 지바겐 그리고 부가티 에다가 마세라티 에다가 라페라리에다가 란보르기니 V12 그란트리스모 여러분 모두 시운전하실 수 있도록 탈 수 있게 해놨으니까요 네 중고차 매장에 와서 한번씩 시운전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바뀐거 차에 타 시간없다 빨리 보여드리자 네 그리고 이번에 버전 30 기념으로 세대의 새로운 탈 수 있는 차 mpc가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 차는 지금 운전시티 곳곳에서 돌아다니고 있고요 한번에 다 보실려면은 자동차 전시장에 가시면은 있습니다 운전시티에서도 여러 대가 돌아다니고 있고요 와우 차에서 내려 자 여기가 바로 자동차 전시장 문도 바뀌었잖아요 문도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나왔다 들어갔다 편하시게 하려고 네 이렇게 여기 있는거 투싼같은거 다 탈 수 있고요 자 이거 i20 다 탈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내가 좋아하는 부가티 디보 부가티 디보도 탈 수가 있습니다 와우 자 그리고 버전 30에 또 추가된 기능 바로 3D운전교실 운전시티에서 자유주행 상태에서도 바로 자동차 경기장에 갈 수 있는겁니다 그동안은 이렇게 자유주행에서는 못갔었죠 지금 여기 내비 사이드미러 옆에 있는 내비를 눌러보시면은 전체 내비가 나오는데 저기 위쪽에 경기장이 추가가 된게 보이시죠 저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장에 맞는 내 차 자 팝콘 튀기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후 자 아 잠깐만 또 설명드리겠다 자 이번 버전부터 기름이 좀 더 빨리 달아요 네 기름이 너무 천천히 달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름 넣는 기능 쓰실 잘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름이 그전보다 좀 더 빨리 딸토록 했고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잠깐 달렸는데도 기름이 저쪽 저정도 달았죠 자 여기서 기름 한번 넣고 마땅 채우고 경기장 가겠습니다 기름 넣어주세요 나 경기하러 갑니다 아 경기하려면 가득 채워야죠 오우 고맙습니다 역시 경기하기 전에는 기름을 꽉 채워놔야지 마음이 든든합니다 자 경기장 내가 좋아하는 경기장 부가티 딥 이게 뭐냐 부가티 볼리드가 좋아하는 경기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팝콘 튀기면서 흐리 흐흐 아우 여기서 쭉쭉쭉쭉 위쪽으로 가시면은 위쪽으로 가시면은 이제 들어가는 터널을 제가 만들어놨습니다 자 여기지 자 여기 보면 오른쪽에 터널 입구가 있죠 여기가 새로 생긴 길입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시면은 바로 부가티 볼리드가 좋아하는 자동차 경기장 와 이거 멀티에서도 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여러분은 멀티 하셔가지고 경기장 가셔서 경기하시면은 재밌을거에요 저도 그 영상을 찍을 계획입니다 자 여기서 피트크루 여기 다 준비되어 있구요 자 모두 자동차 상태를 점검 받은 다음에 경기장에 이제 경기를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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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바로 이거야 이게 부가티가 엄청 빠르기 때문에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야 오늘 좀 된다 커브길 커브길에 여러분 속도 줄이고 돌아야 되는거 아시죠 야하 자 벌써 기름 여러분 기름이 저만큼 또 따랐어요 이게 기름이 이제 이정도 따랐을때는 주유소에 가서 주유하면 되는데 이 경기하다가 경기하다가 기름이 다 따라버리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네 출장 나옵니다 주유소에서 주유소에서 출장 나오구요 그리 유후 출장 나오는 주유소 직원 한번 보고싶네 오랜만에 안본지 한 1년 넘은거 같은데 하하하하 기름 따를 일이 없으니까 자 여러분 기름 제자리에서도 딸기하는 방법 있죠 기어 N에다 놓고 기어 N에다 놓고 액셀을 밟으면은 이렇게 팝콘 빵빵이가 터집니다 자 이럴때도 기름이 딸고 있습니다 딸고 있지 쫙쫙쫙쫙쫙 이렇게 기름이 다 따르면은 이제 주유소 직원이 순간이동으로 출장을 나오게 되죠 예헤 야 은근히 보고싶네 출장직원 안본지 1년이 넘었는데 자 바로 터널 앞에서 뭐야 뭐야 잠깐만 이거 잠깐만 여기 내가 안했나 어 되는데 왜 저기는 안되지 자 부가티 볼리드 자 오랜만에 한번 주유소 주유소 출장직원 소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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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점점 색깔 바뀌죠 이제 점점 부족할수록 후후 자 역시 기름을 많이 쓸 때는 고속도로가 최고입니다. 고속도로 가서 조금씩 좀 밟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야 은근히 보고 싶네. 오늘따라. 야하 기차도 다니고 자 오늘 버전 30 업데이트 됐다고 여러분 당연하죠. 골 리드가 얼마나 빠른데요. 거의 골 리드는 거의 최고입니다. 자 자 자 자 자 여기서 너무 빨리 뛰면 날아간다. 자 하이패스 지나가지고요. 점점 기름이 주황색에서 점점 진해지고 있습니다. 아까는 녹색 연두색 노란색 예후 운교도까지 가고 있습니다. 여러분 하이패스를 통과할 수 있을까 자 여기 속도 좀 줄여줄게요 자 기름 기름이 이제 점점 빨간색으로 달고 있습니다. 고속도로 다시 들어가줄게요 유후 역시 고속도로에서 고속으로 달리니까는 금방 기름이 딸고 있습니다. 뭐 이제 거의 완벽하게 빨간색이 인가? 아하 안돼 안돼 호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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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나? 호보 없어 여러분 지금 걸렸거든요 빵빵이도 안되고 호보도 안되죠 자 박쥐 높이 조절도 안됩니다 자 지금같은 사고는 지금같은 경우는 사고가 오 기름 버튼 떴어 여러분 지금 기름 버튼 떴거든요 왼쪽 아래쪽에 안전벨트 쪽에 한번 다 쓰고 나서 네 사고가 났을때 와서 기름 채워주는지 보겠습니다 자 기름 거의 다 따랐습니다 이제 시동이 꺼질거에요 꺼졌어 자 여기서 궁금한거 주유소 직원이 와가지고 살짝만 밀어주면은 요 도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와서 밀어줄까요? 아니면은 기름만 넣고 도망갈까요? 친절한 사람이면은 아마 밀어줄 것 같은데 해보겠습니다 눌러 야 뭐야 하하하하하하 야 하하하하 야 하하하하 저 어떻게 야 주유소 직원 저기 밑에 네 여러분 둘중에 하나 둘 다 틀렸습니다 기름도 안넣어주고 구해주지도 않고 자기만 실종됐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3d운전교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구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